안녕하세요 따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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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안녕하세요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에 드림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스케치에게 맛있는 치즈라면을 사주실 수 있습니다 대기 당황 내린 사람 또 있나? 오마나? 재밌으면 좋지 보통 여기일텐데 왜 안맞는데 왜 안맞는데 안녕 안녕 너 어디갔던거니? 죽었어? 아이 야 너 피 없구나 놀자 아 아 가야겠죠? 아 안녕하세요 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! 친구야! 나에게 프레젠트를! 야 이건 진짜 선물이었다 위에 자리 잡고 그냥 흐드려 태면 되는 거 아닌가? 뭐야? 올 거야 너? 1등시 30비트 기어방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 아 이거 왜 안 내려가죠? 1등시 30비트 기어 들어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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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타고 가는 부분 몰라가지고 아 위치 파악 끝이네 오오! 음 안 내밀어! 와 안 죽냐? 후우 시들끼리 싸우다 죽었시오 지지 오케이 왜 안 추지 춤출 거 와 하드 뿅뿅 지지 리모터가 이거밖에 없네 하드 뿅뿅 아 30m 감사합니다 지지 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